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여러 훌륭한 그런 칼럼니스트들 가운데서도 박진석 사회에디트의 글은 좀 독특합니다. 아마도 원고지 한 5매 분량의 아주 보통 칼럼에 비해서는 짧은 글에서는 다수 언유적이고 그리고 다시 시적인 그런 표현을 섞어서 주요 사회 현상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2일 날 실린 짧은 칼럼의 제목은 제목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아마도 칼럼니스트가 의도하고자 했던 그런 제목은 권력자의 시간과 시민의 시간, 아마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박진석 사회에디트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간은 공평하다. 황제의 일분과 일초는 불가촉 청민의 그것에 비해서 찰나조차 길지 않다. 그리하여 자연이 부여한 천수는 지위고하나 부기빈천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 힘과 시간이 비례하지 않는데 격분한 일부 절대 권력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동분서준 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처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며 결코 되돌릴 수가 없다. 각주 구금이 부지럽듯이 시간의 한가운데 표식을 남겨도 그 시간으로 귀한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한 바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저의 간단한 해설과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따라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흐르는 시간을 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변의 진실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거나 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이 어쩌면 자신의 영광의 시간이 오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히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쥐고 마음껏 공작하고 조작하고 파괴하고 거짓말하는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처럼 너무나 맹백한 사실과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처럼 너무나 맹백한 사실을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부동산 정책의 물꼬를 바꾸어 보자고 신임 민주당 대표가 임명한 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속내를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50만 표 차이로 갈릴 전망인데 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25%나 되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대단히 현실적인 김진표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친문 세력의 핵심들로서 건배지를 단 그리고 한때 문 대통령의 직원 거리에서 활동했던 진성준 의원, 고민정 의원, 강병원 의원들은 펄쩍 뛰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자 감세를 해주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도 어긋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본을 뒤흔들게 돼 안 된다. 어쩌면 이 같은 친문 세력의 그런 마음속에는 이 같은 가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어려이 그래왔듯이 50만 표 정도야 얼마든지 50만 표 정도야 얼마든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 길은 없습니다. 다시 원고로 들어와서 박진석 사회에디타의 주장입니다. 조국 씨가 펴낸 조국의 시간이란 제목의 회고록이 불편했던 것은 저자의 시대착오적 현실 인식 때문이다. 그는 어느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다른 이에 발언을 빌리기도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두 명을 구속한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는 그런 주장도 펼칩니다. 저의 해설과 논평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사태의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조국 사태의 기원과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관점과 평가라는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결코 자발적으로 조국 가족 수사에 나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루가 다르게 사건을 파헤치고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발전되기 때문에 결국 어찌할 수 없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올바른 그런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사자의 생각은 지금도 일반 시민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문제는 윤석열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당사자의 판단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고 말았어. 이것은 모든 그런 진부라고 지칭되는 586 정치인과 586 운동권 세력들의 공통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성찰할 것도 없고 반성할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고 교정할 것도 없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참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586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다시 박진석 사에디트의 주장입니다. 하긴 문재인 대통령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 옛 저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과 주임 검사가 매우 건방졌다면서 뜬금없이 조사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다.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의 건방짐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덕목인데도 말이다. 더구나 그런 탈권위를 핵심으로 하는 노무현의 시간을 지근거리에서 함께 거쳐왔든이다. 새로운 시간과 시대의 가치를 찬양하다가 불리해지면 예치관과 시대의 가치를 설그머니 끌어다 붙이는 식의 자위적이고 편의적 행보를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오늘 실린 박진석 사에디트의 글의 요지입니다. 저의 해설과 논평은 자기가 가진 문제를 직시할 수 없는 것도 일종의 질병, 질환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내 탓 이로소이다라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얽히고 슬키게 마련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면 반성할 것도 없습니다. 성찰할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 사과할 것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정이나 교정처럼 고칠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른바 내로남불의 시대를 한국인들은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대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